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온라인 신문을 보니까 여기에 몇 가지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자원 없는 나라는 서럽네. 환율, 물가, 주가 모두가 심하게 흔들린다.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폐업에 3억을 투입해야 된다고. 문 닫기도 어려웠어. 이게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주유소, 유령기계된 주유소 문제를 그렇게 다뤘습니다. 조금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주제 같지만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분수, 처지를 잘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심화를 겪고 있는데 우선 기자분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좀 선정적입니다. 선정적이기보다도 제목이 좀 이렇게 공세적입니다. 자원 없는 나라는 서럽다. 환율도 흔들리고 물가도 흔들리고 주가도 흔들린다. 자원이 인위에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 운명이지 않습니까? 운명. 마치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이 운명인 것처럼 다음에 어떻게 또 국적을 바꿀 수 있지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도 운명이고 삶에서도 운명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자원빙국이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건 숙명이니까 그 운명과 숙명을 해치면서 극복해가는 과정이 대한민국의 지난 80년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크게 여유가 없는 집에 태어나는 것을 두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냐. 태어나는 것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냐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건 숙명이고 운명이지만 인생의 묘미라는 것은 숙명과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그게 삶의 또 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내용이 기자가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상기후 등으로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자원부급과 빈군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가진 나라는 상대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고 일본이나 한국처럼 원자재가 없는 나라들은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물가가 오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기자의 요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곡물 에너지 자급률이 24.1%, 18.3%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30.2%, 6%, 벨기에는 35.7%, 23.7%. 여기서 일본하고 이렇게 우리 중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에너지 자급률이 18.3%고 일본이 6%네요. 아마 이것은 원전 보유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곡물은 일본이 훨씬 더 의존도가 높고 호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거의 자급도가 100% 육박하는, 100% 넘어서는 대부분 나라들이네요. 자, 그럼 보시죠. 또 자원을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가지게 되면 인생사료와 마찬가지로 좀 방만해지고 열심히 노력 안 하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개울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자원이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이든 나라든 간에 배랑 끝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열심히 나오지 않습니까? 치열함이 나오고.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수출시장을 뚫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기자분은 짧은 지면에 그런 것을 못 심었겠지만 어쨌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의 자급도가 일본에 필적할 정도로 그렇게 낮은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 자급도가 18.3%밖에 안 되는데 탈원전을 외쳤으니까 참 양산 가서 잘 사는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자기 처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인플루엔이션으로 고통받는 대부분 국가와 달리 자원부국들은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고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의 정시가 급락한 것에 비하면 자원부유국의 정시는 선방 중이다. 러시와 인도 정시는 11.9%와 2.1% 상승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통화가치는 6월 한 달간 4%와 6%를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모든 것이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부유한 집앞은 나면 좀 삶이 편안하죠. 편안하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부유한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를 뒀기 때문에 지나치게 안심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지 못한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편안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살아보면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 기업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학 때 고학을 해야 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은행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었으니까 동기생들 가운데 이제 은행의 지점장이나 이런 아들들이 있어서 상당히 유복하게 지냈는데 그때 대학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나도 열심히 살면 한 번 정도 기회가 나한테 주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대단한 젊은이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기업가로 성장을 한 거죠. 또 한 기업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80대분입니다.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은 딴 게 아니고 분수에 맞춰서 사람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이 사업을 하면서 또 항상 자신의 분수와 처지를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업계에서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사업을 구하고 가족들을 지킬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죠. 다. 빛과 그림자가 모든 것이 있고 주어진 것을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 댓글을 다 읽어보니까 두 분의 여러분들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함께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인사이트인데 한번 보시죠. 두 분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이종태님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오르면 곡소리가 나는 나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원자력 발전은 원료 수입 가격이 안정적이므로 역대 정부가 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문재인은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을 망가뜨렸습니다. 문재인 씨가 지난 5년간 저질려온 것들을 지금 온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90명이 찬성이고 3명이 여러분들 반대인데 에너지 자금률이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18.3%인데 무슨 뭡니까? 그런 만용을 뿌려가지고 탈원전을 그렇게 집요하게 추구했는지 참 지도자를 뽑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유민호 님입니다. 자원도 없고 산업도 없는 국가가 서러운 겁니다. 자원은 없으나 산업인 나라들은 이제 제품의 가격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원자재 등으로 자원의 가격을 올린 나라보다 산업국가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나라는 바로 금융을 가진 나라입니다. 자본도 없고 산업이나 공장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들은 줄줄이 도산할 예정입니다. 아주 잘 정리를 했네. 금융을 가진 나라가 가장 부유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산업이고 그 다음은 자원이고 그 다음은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 자원이 없는 것은 운명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은 운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과학에서는 제약 조건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제약 조건이니까 삶이든 나라든 간에 주어진 제약 조건에서 최적치를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이름 놀고 그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독일이 어떻고 스웨덴이 어떻고 벨기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조상들을 잘 만난 거고 이런 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나라 살림이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이야기죠. 페달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밟지 않으면 그냥 넘어진다 이야기입니다. 매달 매달 무역수지 흑자를 남겨야 되고 매달 매달 경상수지 흑자를 남겨야 되고 빚을 적게 재야 되고 남보다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남보다 싸게 만들어야 되고 남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못 만족하면 다음에 LNG는 어떻게 사오고 석유는 어떻게 사오겠습니까 이런 건 거죠. 자원도 없고 산업도 없는 국가가 서럽다는 이야기보다도 자원도 없고 산업도 없는 국가가 뱁새가 황새 이름들 쫓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서양 속담이나 이런 것이 많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쉬어가는 의미에서 자기 분수와 처지를 아는 걸 보니까 영어는 You should know your place 당신 자리를 알아라는 것 분수를 알아라는 뜻이죠. 분수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항상 비오는 날을 준비하라 Save some money for rainy day Save up for rainy day 비오는 날을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비오는 날을 한자 수거는 보니까 한단지보라고 저는 처음 보는 사다성어인데 함부로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의 행위를 따라하게 되면 두 가지 모두를 잃는다는 것을 잃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한단이란 도시에 가서 그곳의 걸음걸이를 배우려다가 미처 배우지 못하고 본래의 걸음걸이도 잃어버려서 기어서 돌아왔다는 데서 유리한다. 장자의 추수라는 것에서 나온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수 지키며 삽시다. 처지를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은 자원빈국이기 때문에 마치 페달을 밟듯이 열심히 밟아야 되고 엄청난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평생 동안 가정을 갖게 되면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더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한 3, 40년 정도 젊은 날을 보내면서 제가 채득하고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너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안 하고 해가지고 좀 색다르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런 방송을 통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으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